교수님이랑 하셨던 분이신가요? 가즈우야 부하꽃님 올라오셨네요 근데 맥셈코스튬 다 좋은데 머리가 뭔가 메말라서 갈라진 땅같아요 그럴 수 있죠 좀 못 땅같음 초스카이 와 이번에 초스카이 안나갔으면 울었을거다 아마 겟 투 샘미슈 샤프 안되고 나락 꽝 로화 투 톡톡 나이스 에어레비타 로화 아니 그걸 어떻게 흘려 이 괴물아 괜찮아 아직은 괜찮지는 않나 쌈발 오홍홍홍 놀리는거 좋아용 나락 꽝 나이스 생신플레이 좋았죠 방금 렉킹 뭐옷 빠밤 빰빰 발설태 좋아요 꽝 양잡기 안보였는데 그걸 푸네요 안보이셨을텐데 헐 빰빰 바닥댐 레드 잘 넣어주시구요 하단 하래로 마무리 오늘 가시나 MP로 나이스 잘 맞고 밟고 좌석 실패 음 알겠어요 좀 마셔야겠어요 꽝꽝 나이스 톡톡톡 아니 일어났는데 오오 나락 짬발 안되죠 이거는 벽가기 안도와주네 빠밤 빠밤 에어레이드 3타 툭 툭 발목 안다 으으으으 왕신 나락 꽝 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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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리 포싱 원 아니 왜 노우 사망 깔끔하게 사망 발이 짧아 음 점수가 이제 보여요 혼내드려야겠어요 좀 많이 혼나셔야겠어 원투 실패 나락광 밟고 하단 톡 포스리가 확정 푸싱 나락광 하단 톡 헐 그걸 피했다고요 뺨 와장창 아프죠 축구 초풍은 중단으로 바뀝니다 데빌 모드가 되면 대필패 모름 이라고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톡 까광 톡 뺨 뺨 카운터 이왕 포스리 툭 슈 돌 로화 툭 뺨 뺨 슈 돌 에어레이드 이타 톡 뺨 굿바이 네 기술이 달라져요 기술 판정이 조금 달라집니다 나락광 밟고 톡톡 카운터 에이앙 헐 래싱 3타로 굿바이 나이스 잘 흘려졌고요 벽이죠 좋아요 빠밤 꽝 펴펴 1타 노우 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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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쓰세요 혼납니다 빰 아니 아니 히 파워 통소 같은 피했을 것 같은데 헐 어퍼 원잽 포스리 원투 원투 풀 톡방 카운터 크랩 차스카 안나가죠 톡톡 나락광 슈달 벽에 닿으면 끝나죠 벽에 닿기를 너에게 닿기를 제발 제발 닿기를 밟고 에어레이드 3타 히어메무리 굿바이 나이스 잘했다 오호 클랩 클랩 엠페러 가는건가요 그건 끝까지 해봐야죠 나이스 톡톡톡톡 카운터 예아 엘캔은 한번만 빠밤 꽝 펴펴 자체는 밟고 헐 대박 손 진짜 빠르시다 나락 꽝 좌스카이 좌스카이 나이스 짠손 에어레이드 2타로 마무리 굿바이 나이스 하단 잘 맞구요 툭 좌스카이 꽝 개다리 2 슈달 4 4 3 툭 짜당 꽝 실패 섬꽝 맞았구요 에이앙 실패 괜찮아요 자체 후딜 툭 괜찮아요 아직은 퇴쇠 며팔 엽 가드 카운터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백걸이 좀 잘못되어서 큰일날뻔 했죠 백-안기 실패 미클 안되구요 거리 뭐 허치면은 바로 초풍 깔리죠 슬픔 하단 톡 실패 짠손 포 안닿네 왜죠 왜 안닿죠 섬광 확정 팩터스 좋아요 그래 원투미들 사망 저거 2타워 쳤으면 가드를 못했네 슬픔 아니야 좀만 더 앉아있지 좌종 결국 맞았죠 슬픔 벽이죠 꽝꽝꽝 폐폐 포스리가 확정 발목 아니 그걸 어떻게 흘리죠 빰빰 카운터 아니었군요 원젭 차스카이 에이앙 에이앙 사망 하아 좀더 빨리 에이앙을 썼어야 했구나 톡 빠밤 톡 톡 톡 톡 톡 하단 톡 로하 투 아니야 뭐하는거 뭐하는거 네 크로야 좀 잘하자 아니야 그런치 키키 가드거 쓰지 말고 좀 슈 돌 톡 양잡 안되고 포스리 에어레이드 2타 톡 에어레이드 3타 이거지면 울거다 나락 꽝 에어레이드 2타로 마무리 굿바이 보인다 엠페러 전 저 나락이 엠페러 없는 계급 너무 성가셔요 성가시죠 당연히 근데 대신 막히면 카즈아가 죽으니까 하아 아까 웨까님만 아니었어도 이미 엠페러인데 웨까님 앞으로 딱 나오시오 왠어퍼 원잽 하아 대시안길 왜이래 못해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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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가 확정 대신 좌스카 2 좋았는데 시도만 좋았네요 아니야 바보야 거기서 패링을 왜 썼어 끝났죠 끝났죠 굿바이 오나 홀맨 앞으로 나오시오 캐세를 잘 흘렸네요 나이스 하단 톡 톡톡 대시 나락 꽝 나락이 언제부터 상당히 피가 있었죠 좌종 맞았구요 죽나요 사망 이거 게임 아님 다시 잡힐 확률이 있죠 있는데 잘 없습니다 상대방은 우리를 많이 기다리고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손 진짜 빨라 눈도 좋고 부럽다 그게 보이시는거군요 짠손 나락 꽝 사망 톡 톡 인썸풍 그걸 믿었음 아니야 그런거 없으면 안돼 죽어가는 중 빰 팸패 패패 퇴쇠 원 포스리 푸싱 안되구요 원투 따닥 투 그렇죠 침착하게 또래 툭 실패 원잽 좋으셨다 꽝 벽꽝이 또 됐어 슬픔 포스리가 확정 미클 원 푸싱 나락 꽝 포기하자는 이 나락맨 로하 투 에어레이드 2타 발목 안되고 이럴수가 빰 빰 에어레이드 2타 발목으로 메모리 어 곧 불 들어오겠네요 심장이 두근두근 곧 오옹 적신호가 뜨겠군요 승단전 떴죠 반짝반짝 하아 원 슈 돌 좌스카이 좋았다 와 대박 벽걸이 잘못됐나 겟 투 샌미 슈 로하 투 톡 밤 밟고 톡 굿바이 매크로가 콤보를 썼으니 앞으로 5천승 동안 엠페럴을 다니지 못할 것이다 그럴리가요 나이스 이걸 바로 샌플래싱 4달랑님 4천2백원 후원 감사합니다 충성충성충성 플로드트레일 플로드트레일 포스리 톱탑 짠손 에이앙 실패 차스카 아깝다 원 차스카이 좋았구요 빠밤 대시크레 로 마무리 굿바이 혼자 게임하시네 제 특징이죠 톡 나이스 톡 광 원투 발목 투 슈 돌 나이스 엠페러가 저기 멀리서 미소짓고 있죠 빰빰 발목 투 에어레이브 삼타로 엠페러 도착 광고 낡단 여리